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창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문장은 이거예요.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우리 작가님의 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이건 어떻게 발음으로도 힌트를 드릴 수가 없네요. 발음이 똑같아서.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이거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을 받을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게 하시고 카톡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이 벗과에는 친구. 벗꽃놀이는 그야말로 벚꽃 보러 가는 그 나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올해 못 봤나 봐요.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 문자와 카톡 기다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나만 봄.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의 문장은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아쓰기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문장에서 벗과 벚꽃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단어 같은데 막상 쓰려면 받침이 헷갈릴 수 있어요. 친구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인 벗은 시옷받침입니다. 벗과 함께 이렇게요. 근데 꽃을 얘기하는 벗꽃의 벗은 지읒받침입니다. 벗꽃을 구경하는 즐기는 것을 뜻하는 벗꽃놀이 이것도 역시 지읒받침을 써야 되고요. 벗꽃을 벗꽃 시옷받침으로 잘못 쓰면 친구가 꽃으로 피어난 게 돼서 뭐 친구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벗과 벗꽃 받침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문장에서 기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약은 때를 정하여 약속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92년에 순화가 됐는데요. 약속 이렇게 순화가 됐습니다. 기약 대신에 약속이라고 그냥 쉽게 쓰면 되겠어요. 장례를 기약했다. 대신에 장례를 약속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바꿨으면 벗과의 벗꽃놀이는 내년을 약속했다. 이게 바른 문장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또 정답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9854님 벗과의 벗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잘 맞춰주셨고 4359님도 잘 맞춰주셨고요. 5674님은 반대로 쓰셨어요. 벗과의 벗꽃놀이를 앞해를 지읏으로 쓰시고 뒤를 시옷으로 쓰셨는데 바뀌면 됩니다. 앞에가 시옷이고 뒤에가 지으시고요. 0745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태권도 3능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시범단에 들어간대요. 기특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김동률의 출발 신청하고요. 벗과의 벗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잘 맞춰주셨고요. 5674님 예쁜 꽃사진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3376님도 잘 맞춰주셨고 0341님도 잘 맞춰주셨고 개밭바라기님도 잘 맞춰주셨고요. 아무래도 우리 작가님의 실망이 크겠어요. 정답률이 높습니다. 프리티님 벗과의 벗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머리 감고 후다닥 받아쓰기. 머리 감을 때도 조심하십시오. 담 걸릴 수 있습니다. 머리 감다가 담 걸리면 허리를 못 필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무섭네요. 5940님 벗과의 벗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잘 맞춰주셨고 8760님은 둘 다 지읏받침 쓰셨는데 앞에 벗과의 할 때는 시옷받침. 친구를 의미하는 벗이어서 시옷받침이고요. 뒤는 지읏이 맞습니다. 3840님도 잘 맞춰주셨고요. 6월님 옆지기와 벗꽃은 운전하면서 많이 봤는데 직접 찾아가보진 않았어요. 사람 많은 곳을 피하게 돼서요. 그쵸? 또 워낙에 벗나무들 쫙 펼쳐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벗꽃놀이 제대로 하는 거죠. 계속해서 정답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바다쓰기의 문장은 벗과의 벗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분께 시원한 도시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인천의 26도, 서울과 중부권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시원한 도시락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가나다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은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우리 프리티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라디오 바다쓰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장은 벗과의 벗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였습니다. 많은 분들 다 보내주고 계시고요. 문장에서 벗과의 벗꽃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친구를 의미하는 벗은 시옷 받침, 벗꽃놀이에 벗은 지읒 받침입니다. 벗은, 벗은 이것도 또 발음이 달라지죠. 뒤에 은이 붙으면요. 아무튼 친구는 시옷, 꽃은 지읒으로 쓴다는 거 이 받침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약이라는 단어는 약속한다는 뜻인데 어렵죠. 그래서 그냥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례를 기약했다. 대신에 장례를 약속했다. 이렇게 쉽게 쓰면 되겠어요. 바꿨으면 벗과의 벗꽃놀이, 앞에 벗은 시옷, 뒤에 벗은 지읒, 내년을 약속했다. 이게 발음 문장입니다. 잘 맞춰주셨는데요. 정답들 볼게요. 1216님, 벗과의 벗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친구는 자주 만나는 사람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생각과 상황이 많이 다른 벗들, 그냥 지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친구가 이렇게 늘 만나게 되니까, 매일매일 약속 없이도 만나게 되니까, 주변에 친구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되는 사람, 그게 친구인 것 같고, 그냥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니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지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지인을 만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요. 6384님, 벗과의 벗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수도권 제1고속도로 계양 나들목 부근에 엄청난 벌렛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창문을 닫으세요. 어머, 벌렛대에 습격을 받으셨나 봐요. 이건 분명히 경험치로 오는 문자인 것 같은데, 거기에 그 하루살이들이 모여있나 보다. 이럴 때 있잖아요. 왜 산책할 때도, 갑자기 지나가는데 거기가 벌레들 많은 데여가지고, 눈과 입과 머리카락으로 벌레가 확 올 때가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7836님, 내년에도 바쁠 텐데, 어지간하면 오래가지. 맞아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미루다 보면, 벚꽃놀이는 못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내년에 가자. 길에서 봤는데, 이러다 보면 못 갑니다. 2306님,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올해는 벚꽃 구경을 못했습니다. 아, 내년에는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3260님,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잘 맞춰주셨고, 5674님, 다시 뛰어와서 씁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0341님, 아, 진짜요? 웃다가 담 걸리면, 숨을 못 쉬어요? 제 전매특허였습니다. 어머, 진짜요? 너무 무섭네요, 정말. 6244님,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약속했다. 영덕에서 어플로 보내봅니다. 라고, 문자로 이렇게 주셨고요. 톡방으로도 정답들 많이 주셨거든요. 톡방을 보겠습니다. 임지영님,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잘 맞춰주셨고요. 강형님도 잘 맞춰주셨고요. 맹꽁맹꽁님도, 쭈디 안녕하세요. 벗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벚꽃이 떨어지고, 요즘은 아카시 꽃잎이 날립니다. 꽃잎 날리고, 향기도 날리고요. 날리는 꽃잎은 눈을 즐겁게 하고, 향기는 코끝을 즐겁게 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과 함께 정답 보내주셨고요. 또 유수님, 오, 이거 디카시인가봐요. 키덜트, 먼지 쌓인 인형을 꺼내 닦고 또 닦았어. 방구석에서 가지고 놀던 그 시절, 몸은 자랐지만 마음은 유치원생. 유치하네요. 시 좋아하는 인형도 저도. 그래도 잘 쓰셨어요. 뭔가 이렇게 디카시 이런 거 하다보면, 감성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정말. 카타리나님, 쭈디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제 병원 다녀오셨죠?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 첫 인사를 못 들어서 궁금하네요. 좀 나아지셨는지. 어제 시장에 가면서 아파트 담장에 핀 덩굴 장미 한 컷 찍어봤습니다. 쭈디도 보세요. 감사합니다. 목은요, 이제는 옆 거울을 볼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살짝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요. 대신에 이제 누우면, 다시 일어나는 게 약간 막막한. 아,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게 돌릴 때 몸을 이렇게 돌려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허이차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허이차는 당연히 못하고요.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서. 옆으로 돌릴 때 아하하하하하 하고서는 완전히 돌리고 이쪽 손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진짜 몸 근육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2306님, 벚과의 벚꽃놀이는 내년을 기약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올해는 벚꽃 구경을 못했어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꼭 쾌차하셔서 내년에는 벚꽃놀이를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2306님, 시원한, 아니 우리 그 아내분을 들이시려면 따끈한 도시락이 나왔겠네요. 도시락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요. 내일과 모레는 글짓기가 있으니까 내일과 모레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돌체님 오해십니다. 틀린 문자를 발견하면 보물을 발견한 듯 기쁜 표정이 되는 쥬디. 너무 기뻐하지 마시라고. 아니에요. 이건 오해시고. 우리 작가님이 엄청 아이디어를 짜거든요.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뭘로 하면은 이제 왜냐하면 약간 틀린 게 있어야 또 기억에도 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어렵게 해가지고. 오답과 정답이 적절히 나올까요. 이 마치 수능 볼 때 그 평가 심사 뭐라 그러죠. 평가위원 출제위원. 출제위원들이 그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생각보다 정답만 많이 왔다고 했나봐요. 그랬더니 영인에게 님이 생각보다 쥬디는 청취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전 이거 당연히 많이 틀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작가님이 벗하고 벗꽃 어때요. 이랬어요. 어머 그거 다 틀릴 것 같아. 나도 헷갈려요.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확실히 저보다 나은 분들이 저의 예상과 완전 빗나가게 정답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항상 모든 생각의 기준은 납니다.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라는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헷갈렸으니까. 아무튼 내일과 모레는 우리 글짓기입니다. 또 창의적인 글짓기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끝곡은 해와 나무의 숲길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도 오전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종영, 기술감독 원태희, 작가 홍서율, 저는 박주원이었고요. 이어지는 이수연의 모닝테라스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말로 다 되는 그날까지 가나다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